안녕하세요. 팜스코에서 양돈피엠을 맡고 있는 정영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돈 농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농장 사장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중요한 전염병들이 유행하면서 농장 외부의 차량이나 사람, 물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농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면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외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외부의 농장, 다른 농장의 사람, 다른 농장의 돼지와도 접촉을 한 그런 차량과 사람을 우리 농장 안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태국의 가장 큰 양돈 그룹 중에 하나인 CP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농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병 중 하나인 PRRS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하대의 출하 차량과 기사에 의해서 PRRS가 전파되는 비율이 무려 67%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장을 잘 높은 수준으로 방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역의 구획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의 구획은 돼지와 돈사가 위치한 곳을 청정구역으로 두어서 여기에만큼은 외부의 차량이나 인원과 물품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입 과정 바로 앞 단계에 준천결 구역을 두어서 이 자리에서 방역과 소독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차량이나 인원, 특히 다른 농장과 접촉하는 사료차, 분유차, 출하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오영구역에서만 머물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컨트롤해야 성적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한 농장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출하차를 운행을 해서 사료 공장에서 가져온 차가 외부에 있는 사이르에 부으면 저희 차가 밑에 터널에 들어가서 사료를 받아서 저희 차가 농장으로 가서 사료를 붓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 출하차를 운행하면서 저희 차가 농장에서 차를 대지를 싣고 나오면 외부에 있는 계류장에다가 거기다 퍼주면 외부 출하차가 와서 거기서 대지를 가져가는 식 액비도 마찬가지도 액비 탱크에서 저희가 호수를 해서 외부에 액비 통에다 펌핑을 하면 액비 차가 거기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방역 때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농장에 들어가는 절차까지도 청결하게 관리를 하면서 질병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PSY가 30도가 넘고 MSY가 28도가 넘는 그런 성적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농장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구조를 계획하고 절대로 외부의 차량이 내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출하대나 벌크빙 같은 것을 경계 부분에 두고 농장 안에서만 운영하는 차량을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안으로 안 들여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출하는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질병이 많이 전파되는 출하대를 관리하는 방법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 출하차야말로 다른 농장에 돼지와 분류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과 사람일 텐데요. 우리 농장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내려서 출하 작업을 도와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출하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돼지가 출하할 시기가 되었는지 돼지를 선별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도와줍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은 그 출하기사님이 아무리 돼지를 잘 골라서 빼준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질병이 우리 농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손실이 훨씬 더 막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출하 방역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하기사님은 절대 내리시지도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들어올 때 방역과 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하차는 외부의 돼지와 돼지의 분류를 접한 차량입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내부 직원이 출하차에 접할 때도 이 출하차의 작업을 하기 위한 전용 작업복, 전용 장화, 전용 장각, 토시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직원이 돼지를 다 상차를 하고 출하차가 떠난 다음에는 출하차가 지나간 통로와 바닥 혹시나 출하차의 바퀴에 묻어 있을 그런 오염물질까지도 철저히 제거하실 수 있게끔 통로와 차량 통행로까지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료 차량 같은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선을 지키고 방역대를 만들어서 일단 진입부터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농장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첫 번째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준비를 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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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